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비야 뭐해? 감비야 감비씨? 감비야, 집에 갈까? 감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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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은 토마토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줄게요. 간단하게 요거트로 먹을 거예요. 좋아하는 포도랑 블루베리 그리고 타르틴 베이커리에서 사온 아몬드 조금 완성 오늘 아침입니다. 부어주세요. 좋아하는 오엠올리브오일을 프라따치즈에 부어서 드레싱 없이 먹습니다. 아침 준비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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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museum 工약 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내일 수업에 물을 담으려고 사러 왔어요. 예쁜 것 같아요. 가드닝 제품도 나왔는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가위도 귀여워. 여기 펫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귀밀이랑 커버가 엄청 길어요. 이게 되게 힙스거리고 힙스거리고 싶어요. 컬러별로. 등장 못 껴가지고. 핫도그 3개. 핫도그 플러스 커피. 커피 2개. 커피 2개 먹을 거야? 네. 그리고 탄산수 하나. 핫도그 하나 더 하겠죠? 어. 네. 나도 하나 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할 거야? 아메리카노. 아유. 음. 어? 나 에스프레소 놀랐다. manufacturer. 에스프레소. 와우, 참 잘했어요. 오빠 이미 먹었어. 간식을 먹겠습니다. 초점이... 빈, 다음에 만나요. 들어올까? 밤비야. 밤비야, 간식 먹을까? 산책하고, 보랑. 간식 먹고, 간식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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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 살이 조금 찐 것 같아. 어쩌라고? 어쩔까요, 제가? 말해보세요.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너도 네가 예쁜 거 알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따 뭐 할 거야? 들어가서 간식 먹고, 자고. 저녁 먹을 때 깨서 저녁 먹고, 자고. 자기 전에 또 인사하고, 자야지. 목소리가 작다.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할까 이게 이렇게. 귀찮다 진짜로. 오늘 저녁은. 네, 애들이 메뉴를 소개한대요. 오늘 저녁은 엘리 김밥과 비빔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descriptive influencing. i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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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